그쵸 남을 망하게 하려면 본인도 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아이고 우리 모모가 모모찡이 101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제 좀 바꾸자 우중충하다 그치 이런 얘기를 맨 처음에 꺼낸 사람부터 해갖고 계속 쳐내야겠어 음지채팅 쳐낼게요 잠시만요 처음에 닉네임 뭐였지? 도노? 도노니코? 뭐였지 랄표야? 도노니코? 어 아 잠깐 채팅 올리자 채팅 올려야 돼 오늘도 무난 인사 올립니다 아이고 주거기 자리하거라 주거기 어서와 자리해 아 우리 맹금류 고마워 어 어서와 자리해라 음 행가이 감사합니다 코트 똥쿠 랄프가 폭로하면 형 아 어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채팅창 금방 풀어드릴게요. 음 아 오프닝 초반부터 뭔가 이렇게 좀 음침하고 그런 애들이 좀 보여갖고요. 내보내려고요. 이참에 돈이 좋은 돈 쓴 불만이 쓰시면 쪽지 보내세요. 음 저는 그저 장난으로 한 얘긴데 형님께서 기분 나쁘실지 몰랐어요. 코트 보고 쌈 이런 애들 윤현태 블랙 이거야? 이거야? 안 돼? 꽝 오케이 음 블랙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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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레프트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풀었어요. 풀었습니다. 방송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들은 내보내 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은 절대 교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아프리카가 얼마나 더러워요. 채팅창이 아프리카처럼 악질 악질 많은 곳이 어딨어요. 아이고 우리 모모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구나. 어 자리하거라. 그래 그래 고마워. 유일신 고방이시여 의체는 떴는데 역편이나 방셀 가능하신지요? 바로 방셀 해줄게. 어 맞아 부정을 품고 다닌 애들은 블랙을 하는 게 맞아요. 어 오늘이 가장 좋은 불금의 코트 방송 감사합니다. 음 어제 제가 방송에서 욕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월화수 잘 쉬어놓고 목요일날 좀 그냥 진짜 솔직히 상대도 하기 싫은 애들이랑 막 이렇게 물건 늘어지고 했던 게 오늘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현타 오는 거 있죠. 예 아 진짜로요. 저 쓸데없이 소통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굳이 상대할 가치도 없는 그런 거에 내가 너무 개나 소나 그냥 상대해 준 것 같은 느낌 무시가 가장 편하고 좀 좋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내 나름대로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어제 너무 욕도 많이 하고 좀 방송에서 짜증도 좀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말 없이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10년 넘게 나한테 내가 방송에서 짜증나 있고 생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무시해 코트야 제발 무시해 그랬는데 이제서야 그 말을 알겠어요. 무시하는 게 맞지. 하나하나 막 어떤 반박 하려고 그런 걸로 막 시간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음 음침하고 이런 애들 좀 이제 내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슴치레하고 음융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교화라고 졸려라고 능글맞은 애들 비열하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너 아님? 나가 씨바라 나가세요. 자소서 덜덜 너 나가 그게 바로 너 너도 나가 잘 가십시오. 흠 슬슬 AK 한번 꺼내자 사탕 들린놈들 좀 쏴 네네 맞아요. 네 보내야 됩니다. 왼쪽 맨 끝에 왜 자글자글 하네 저거 왜 잘할까 불을 하나 켜야 되는데 이렇게 킨 거야 어 됐네 됐어요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제 비위를 맞춰달라고 이런 건 아닌데 너무 좀 익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같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피로해. 7시간 동안 방송해야 되는데 저런 새끼들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말 없이 방송 보지 말라고 뭐 그래서 오늘 뭐 국대축구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비겼어요? 아 그랬어요? 매우 매우 답답했어요? 아 쳐발렸구나 코스타리카가 자란 나라예요? 어 존나 답답하다고 답답한데 계속 보는 이유는 무엇이죠? 희망 가능성 아 나도 외국심은 불타요 그런 스포츠 그런 스포츠 그런 스포츠에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기고 그런 강팀을 꺾고 막 한 발짝 한 발짝 월드컵 이 우승에 다다를 때 그때 그거 보는 저도 뭔지 알죠. 왜냐면 나는 2020 2002년 월드컵 때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으니까 예 그때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뭔지 알거든요 음 인천 인연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갑갑하지 근데 이제 나는 솔직히 축구에 관심이 1도 없어졌어 같고 예 이기건 말건 그냥 좀 무감각해졌다 그래야 되나 예 오로지 그냥 그럼 코트님 뭐 관심이 있어요 저요 저의 안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음 어떻게 하면 오늘 좀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일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네 전 제 행복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뷔지 칩 먹방 하시나요 아니요 그걸 왜 먹어요 예 저는 뷔지 칩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게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그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 먹어도 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먹방이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계획 같은 거 없어요 오늘은 그냥 진짜 그저 여러분들 보고 싶어갖고 예 그뿐입니다 하하하 다만 오늘은 오프닝을 조금 줄여보고 예 콘텐츠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예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이 흫 사랑한다고 주둥이로만 털지 말고 예 시청률을 십시일반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빨리 50만개 채우고 여러분들 뭐라도 해야죠 극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쏘디마 너 나가 너같이 싸가지 없는 놈들은 방송을 볼 자격이 없어 아 우리 채원이가 또 백한게 나이 똥 나이 똥 아주 좋아요 오늘 아주 좋아 유일신 고왕이시여 저도 영접하고 싶었습니다 음 이 새끼 암튼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사랑해요 우리 또 모모가 고맙습니다 네 네 언젠간 쏠게요 코트님 나가 나가 보지마 나가 저거는 나를 먹이는 거잖아요 아니 뭐 안 쏜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만 사람 먹이는 거지 혼문호 혼문호 어서올나 혼문호 그는 진짜야 그는 혼모노야 그냥 안 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나처럼 말해라 나가 꼴도 보고싫어 오늘 지코간노 나가 음 강투를 하면 그만이야 나가 아 우리 청년이가 또 100개를 마이도 마이도 감사합니다 포트에프 청년이 1개월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 기분좋게 방송하고싶어서요 그래서 뭔가 싸게 보이는 사람들은 미리 끊어놓는거죠 그래야 좀더 채팅창이 클린해지지 않겠어요 방송도 클린해지고 그죠 저 어제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욕 많이 하고싶지 않아요 흥분하고싶지도 않고 그냥 그저 여러분들이랑 즐겁게 재미나게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전 단지 그거에요 어떤 의도가 없습니다 교미향 잘가 그래요 욕하지 맙시다 응 잡초는 미리 싹을 잘라야 안 퍼지지 아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사 받아줬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초반에만 조금 이렇게 없애고 약간 분위기를 잡아놓으면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채팅을 치겠죠 저는 웬만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웬만한걸로는 더뎌졌다 그래야되나요 그죠 억가하는것도 사실 이제 좀 지겹죠 왜냐면 그냥 지 막연한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그러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뭐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다만 다만 너희들이 쏜풍으로 코트는 발렌시아가 명품 티셔츠 입는다 이거 발렌시아가 아니고 발란스예요 발란스 죄송하지만 이거 발렌시아가가 아니고요 예 발란스입니다 발란스 예 이거 뭐 발렌시아가 뭐지 짭도 아니고요 그냥 발란스라고 그냥 보세 티셔츠예요 예 네 예 맞아요 쿠팡에서 시킨 거예요 사이즈만 맞으면 다 입어 목소리게 자다 일어난 목소리인데 아니요. 자다 일어난 건 아니고요. 그냥 목소리가 좋은 거겠죠? 음 고마워. 찡이 고마워. 어서와. 어제 노래 부른 덕분에 목이 더 병신이 됐어. 어제 노래를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그래도 꾸역꾸역 2만 개를 채웠지 모양. 꾸역꾸역 2만 개를 채웠지 모양. 너무 좋았지 모양. 대상세하님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맞아. 어제 프레디 머큐리. 뽀레러 이시랄 노래를 불렀대. 그때 목이 완전 간 것 같아요. 음. 아 펜션이 고맙습니다. 고기 구워주는 펜션이 어디인가요? 아 고기 구워주는 펜션이 아니고요. 그 저기 앞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예. 왜냐하면은 내가 늦게 갔거든요. 펜션에.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바베큐가 끝나고 나면은 사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알려주셨어요. 앞에서 서서 서서 예. 이거 번개 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마지막 뒷정리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 그 설명 듣는 와중에 제가 이제 고기 굽고 있다가 이렇게 사진 찍고 있었던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오해는 노노염. 네. 오해는 하지 말아염. 진짜로 제 말이 사실이면 어떡할래요. 여러분들.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 저 글마랑 좀 껄끄럽다니까요. 며칠 전에 방송에서 너무 내가 거리두는 얘기 해가지고 이거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할 짓거리 없으니까 여기다 쓰는 거죠. 할 짓거리 없으니까 그런 거지. 뭐 이게 대단한 어떤 그 예언이나 뭐 되는 것 마냥 그러게 말씀하시면 제가 당황스럽죠? 계속 언급하면 더 사이껄끄러워진다. 그만들 언급들 해라. 음 좀 껄끄럽긴 해요. 예. 사실은 남북 카톡이라도 좀 보냈으면 했는데 괜히 또 그런 거 보내고 했다가 서로 언급을 안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아니면 걔가? 네. 손절은 아니고 손절은 아니고 코순이가 미래라고? 코순이나 만나자고? 코순이들은 솔직한 말로 못생겼어요. 장난이고 장난이고 뭐 있어야 만나죠. 있어야 만나죠. 솔직히 채팅창에서는 많이 보이는데 아마 10년 뒤 고영은 결혼을 해 있을까? 궁금여다. 어. 언제적 이잉이를 아직까지도 이잉이 이잉이 이러세요? 그만큼 여자랑 크게 시그널 없이 방송을 잘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나 생일이 10월 10일인데? 뭔가 생일날 진짜 전날에 전전날에 잠뿍 자고 생일날은 24시간 방송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좀 달라고 해야겠어요. 근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동안 복귀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잉이 얘기만 나오는 거 보면은 좀 클린했네요. 네. 우리를 돈으로밖에 안 보냐? 넌 돈도 안 되잖아요. 활짝 피어니 왜 우리를 이라고 하면서 소속감 가지세요. 개병신아 너는 해당도 안 되는데 음 지가 뭐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새끼가 음 아 나 너무 좀 방금 발끈했나봐요. 미안합니다. 예. 말 좀 심하게 했죠? 근데 뭐 되는 듯이 그렇게 채팅으로 깝싸지 마세요. 음 형님 생일날 목표 아니요. 그냥 뭐 목표 아니요. 한글날 그런 거 안 할 거고요. 예. 목표는 그냥 뭐 그냥 없어. 목표 의식 같은 거 있으면 당연히 그럴 테지만 좀 서운할 수는 있겠죠. 자주 오는 사람들 그날 부담돼갖고 뭐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제가 이제 18일 정도 남았는데 18일 동안 제가 열심히 해야 오고 또 그냥 그때 모습만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복귀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내가 얼마나 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한글날 미션 아 그게 10월 9일인가 예 한글날 미션 영화 안 쓰기 영화 안 쓰기 간단하게 1시간 정도 하는 건 나쁘지 않겠네요. 네 잠깐 나갔다 하는데 분위기가 또 왜 이럼? 조염병 있으세요? 분위기 개 좋은데요. 님아 찌째명 투표조님 님 닉네임 자체가 분위기 싸하게 만드니까 나가세요. 병신아 아니 정치병이 아니라 닉네임은 곧 그 사람이 얼굴이라 그랬어. 어 분위기 글래들어 제일 평온하다고 근데 여러분들 나는 진짜 채팅으로 너무 그렇게 막 자극적으로 채팅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내가 유쾌한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재밌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들에게 불쾌함만 심어줄 뿐이니까 그냥 본연의 내 모습을 예 드러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막 자극적으로 채팅 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부러 뭔가 좀 쿨진처럼 보이려고 막 바라그라는 그런 채팅들이 좀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굳이 저렇게까지 채팅을 칠 필요가 없는데 자극적으로 채팅 굳이 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치 좀 아무래도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오빠 생일 날 때 기대하세요. 윤다람이 어서와. 반갑다. 너는 언제 식대를 뽑아볼 예정이야? 고맙다. 몇몇 안 남은 소수 코순이 순수 코순이 다른 애도 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채팅 자주 치는 코순이들은 진짜 몇몇 없긴 하지 음 양양이 뭐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합방할 때 뭐 반짝우고 그러니까 오늘의 이슈 말고 뭐예요? 오늘 저 뭐 별다른 거 안 하시면 저 빨리 자게요. 저 지금 바빠서요. 예 누가 칼들고 협박했나요? 방송 보라고 에미아님 나가시죠. 되게 바쁜 척 하면서 아니 나가세요. 그냥 에미아니 새로운 빌드네. 바쁘니까 빨리 컨텐츠 해주세요. 귀엽구만. 누군데 나한테 보이스톡을 거는 거지? 뭐야? 차단 아 맞다. 랄프야. 채널명 미정 거기 나간다고 얘기해라. 요즘 핫해지고 있더라. 거기 거기에서 재밌는 추남의 데이트 인식을 깨주자. 못생기고 뚱뚱해도 멋있을 수 있구나. 이거 보여주자. 거기다 연락해라. 나가겠다고. 어디서 섭외가 들어왔어? 유튜브 채널에서. 예. 추남들 만 이렇게 모아갖고 추남들이 원하는 이상형이랑 쪼이내갖고 그날 하루 데이트하는 그런 컨텐츠인데 예. 그동안 나왔던 사람들이 너무 개찐따들이 많아갖고 말도 잘 못하고 진짜 아마추어들만 나왔더라고요. 저같은 이제 여신폭격기 가 나가서 상남자스럽게 행동을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남성성이 결여된 유사 수컷들에게 하나의 어떤 용기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야겠어요. 음. 아, AV 섭외 그런 채널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뭐 AV 배우고 그게 오는 게 아니라 형이 가야 되는 거 알아서 안 하는 게 나아야. 어, 내가 가는 거 맞아. 아니, 이거 미정말고요. AV. 아, AV? 어, 거긴 안 가지. 거기 근데 욕도 엄청 하던데. 그거는 욕 먹을 짓을 하면은 당연히 욕을 먹는 거고. 그런 콘텐츠가 피해자가 없겠습니까? 다 남들 욕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거 용기를 갖고 나가서 뭔가 내 매력을 어필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예. 당연히 얻을 게 있고 잃을 게 있고 그런 거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가겠다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잠깐 봤는데 거기서 형정 노면 알파메일이네. 음, 정확하게 알고 있네. 예. 거기다가 저의 또 중후한 목소리 그리고 화려한 언변 예. 미녀 앞에서 절대 꿀리지 않는 어떤 태도 애티튜드 음, 아냐, 아냐. 내가 직접 이끌어가고 내가 다 하는 거지. 진짜 미녀 꼬시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리드하는 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번개문신으로 미녀 꼬시대. 음. 뭘로든. 네. 흐흐흐흐흠. 나가려고요. 나가서 좀 보여줘야지. 어. 그때처럼 안 될 것 같다고 면치기하면서 웃음 주지 말고 미를 이응 매력 보여주자. 솔직히 아이, 그때가 언젠데 음. 그때는 그냥 진짜 방송이니까 재밌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지 촬영 컨텐츠 같은 경우는 좀 진지하게 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 촬영하는 컨텐츠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웃음에 대한 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친 짓을 일삼았지만 유튜브는 굳이 막 그렇게 익살스럽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주영이랑 제주도 캔슬랐냐고요. 네? 제주도 안 갈 거예요. 아시잖아요. 같이 섞이는 게 뭐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방송이 껴있으니까 서로 이득이 돼야 되는데 나는 딱히 뭐 어떤 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참 괜찮고 좋은 앤데 방송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음.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말하는 건지. 음.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라고 하는데 아 카페에다가 요즘 막 그 방송 컨텐츠 추천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컨텐츠 추천 게시판에 그랑디아라는 이 친구. 날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정말 방구석 망상가 같아. 몽상가. 어. 성지협창단은 은비로 해봐라. 찐따 BJ를 스타일링하라. 부재 성지이발소 해가지고 예. 저희가 3년 전에 생각하는 건 드리네요. 맞아 맞아. 아 그거 감상합니다. 어 랄프를 이겨라. 네. 코트 를 운동시켜라.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이 어떤 이런 컨텐츠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귀여워요. 근데 저런 거 나 커피 좀 오늘 성지협창단인 줄 알았네. 오늘 아니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죠. 네. 오늘은 솔직히 저는 게임방송도 좀 하고 싶고 그래요. 네. 날 위해서 써준 글인데 조리돌림만 당하는 저 모습이 나도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좀 콧박이들은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저런 곤약글을 안 쓰죠. 사실 네 도움 되라고 한 거 아니냐 그게 참 웃겨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됐잖아요. 안 하는 게 맞죠. 그게 솔직함인데 요즘은 솔직함은 무례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됐는데 네 도움 되라고 한 말인데 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아니 욕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근데 제가 뭐 일단 어떤 큰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풀에 지쳐서 이제 컨텐츠 추천 안 하겠죠 더해도 상관없고 내가 뭐 딱히 스트레스 받거나 피해 볼 게 아닌데 아 제 멘탈이요 멘탈이 단단해졌죠 뭐 빡종도 안 하고 책임감도 생겼고 확실히 어떤 큰 고비 같은 게 사람이 와야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저는 많이 성장했죠 음 그러니까 어떤 나태함이 있긴 있어요 아직까지 나태함도 있고 좀 게으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가능한 나태함과 게으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큰 불만 없이 방송을 보시는 것 같고 제 입장에서도 크게 양심에 해치는 그런 내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야?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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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방금 진짜 진짜 아저씨 같았다고? 어디가? 누가 날 36살로 봐 20대 후반으로 보지 네? 왜 물음 펴져요 아니 맞잖아요 제가 36살로 보여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수리남 하정우 친구보다 형 같다고? 그 그 아저씨 약간 흠이 닮았어 흠이랑 똑 닮았어 진짜로 흠이랑 똑 닮았어 진짜로 볼 때마다 그 생각해 근데 그 아저씨 대박인 게 아직 40살이 안 됐어 서로 남음인가? 레전드 레전드 노안 잘하기에 요즘 뭐하냐고 그냥 일하고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포항인가 뭔가 그쪽 그쪽 제철소? 약간 이런 뭐 그런데? 공장? 이런 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려고 친구랑 같이 뭐 아직 TO가 안 나갔고 뭐 이거저거 다른 일도 하고 있고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음 일단 랄프나 저보다 뭔가 더 유대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거제도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사실 흠인은 이제 크게 어떤 매니저일이 일적으로는 잘 맞는 타입은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이제 내가 힘들 때 옆에 같이 있어줬던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굉장히 좀 예 애착이 좀 깊죠 음 어 그럼요 사람은 진짜 잘될 때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안됐을 때 힘들 때 최악일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 진짜 고마운 거죠 그때 저도 좀 뭔가 세상을 보는 눈이 튀었다고 할까요 예 펜션 이름은 제가 안 알려드리는 게 악성들이 많잖아요 몇월 몇월 며칠 날 바이크 타고 오신 남자분 그분만 오셨나요 이 얘기만 한 명이 할 거 아니라 여러 명이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호명을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예 그쵸 민폐를 끼치게 되니까 어 걸리니까 걸리니까 안걸려 아니 아니 그거 충분히 아니 내가 뭐 펜션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제가 사실은 그때 왔던 사람인데 예 제가 그때 뭐 여자친구랑 뭐 펜션에 갔었어요 아시죠 근데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만약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날 뭐 이렇게 남자 혼자 왔는지 여자랑 왔는지 이런 전화 오면은 사장님께서 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그것조차도 어떤 수사기관이나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게 아니면은 고객들의 정보는 노출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전화하셔도 어 원래 그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또 은혜 받을 형제님이 오늘의 이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수 형님 음 형제님 할렐루야 이미 공사를 다 쳐놨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내가 솔직히 뭐 연애할 게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단순히 정말 단순히 얘기해서 이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태훈아 너 참 하남자다 방송이랑 사랑이랑 꼭 그렇게 재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로맨틱 저 낭만 없이 살래? 네 방송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 너는 솔직하게 상남자답게 연애를 해야 맞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죠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진다 라는 것이죠 연애라는 거를 할 적에 시청료 올립니다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면목력 거주 우리 형제님 아이고 은혜 받으셔야지 할렐루야 아기 무리들과 무한한 싸움 하시는 목사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숨기는 거면 사귀는 사람을 위해 숨기겠지 느그들 때문에 숨기는 하남자 아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흠 이 정도는 내가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뭐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톤이 뭐 지겹게 농기 돌리는 톤은 아니었잖아요 내 솔직한 마음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좀 부족하긴 했어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왠지 깐깐한 양이 좋다 했으니 진짜 뭔 아이고 인정당장 우리 형제님 아유 복받으셔야지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많아지는 게 그래요 예 저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단순히 좋다고 해서 뭐 사귀고 예전처럼 정말 무지성으로 예 그때는 뭘 해도 잘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코트콤도 잘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펜션 사진에 마스크 두 개 같이 있던 네 핑크 마스크 두 개 시키고 다니나요 전날에 낀 거고요 이제 출발할 때 새로 제가 참존 마스크가 제 탑박스에 있습니다 예 굳이 인증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어제도 같은 얘기 오늘도 같은 얘기 예 제 대처가 여러분들을 자꾸 과몰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팔짱을 끼는 게 내가 거짓말할 때 특징이라든지 여러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인증샷을 올릴 때 정말 자연스럽게 나왔던 그런 행동들 속에서 인증샷이 나온 거고 내가 바보가 아니면 헬멧 두 개 마스크 두 개 이거 올리면 괜히 저기 될 것 같아 다시 찍어야겠다 마스크 치우고 이 지랄 하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물어 말고 유튜브 풀영상 봐라 방구석 광수 대 새기들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알아서 생각하시고 예 형 이번 지금 이층남으로서 윤석열이 하루하루 행보 어때 마음에 들어 어 이 나라 저는 솔직히 현실주의자 인데 진짜 이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너무 족 같은 나라 같아요 정말 병신 같은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퇴아되고 정의는 뒤지고 성별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갈라치기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천불받는 건가 싶기도 하고 존나게 저주받은 나라 같아요 언제쯤이면 희망찬 대한민국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 앞으로도 암담할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개새끼들 밖에 없고 국민들도 개새끼들 밖에 없고 예 음 음 음 음 이런 비관주의자 처럼 얘기하는게 참 형인보 같잖아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되게 경솔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불공정한 나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좀 더 여유롭고 예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예 일에 미쳐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다음 생에는 살 수 있길 바라봐야죠 이번 생은 아니올시다 에요 그래도 일단은 인생의 3분의 1 정도는 살았고 예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어 해야 될 처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인생이 족같다고 안풀린다고 병신짓을 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더 소모적이게 날려먹지 마시고 예 노력할 부분들이 있으면 노력을 내 인생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지금 시기 이다 그러면은 현실 감각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하세요 장영현이 또 졸업을 하고 싶은가 보다 닥치고 오슈 가자 너 뭐 후원 순위에 들어있냐 장영현아 왜 이렇게 오늘 뻔뻔하지 점마가 왜 저러나 전혀 없는데 장영현이 장영현이 미안해 최소 200개 싸 너무 실망스러웠어 방금 너의 행동은 물론 네가 현실에서 현생에서 존나 스트레스 받고 근데 또 임방 들어와서 내가 이런 방구석에서 방송이나 하는 BJ 새끼한테 한낱 방구석 BJ 새끼한테 이런 조언비스무레한 이런 얘기 내가 굳이 들어야 되나 난 그저 웃고 싶은데 해서 네가 던진 말일 수도 있겠으나 내 입장에선 좀 기분 나쁘지 장영현아 많이 쏜 거 알아 근데 방금의 그 발언이 다 깎아먹었잖니 너 누군지 알아 영현아 나 기억력 좋다 생각보다 근데 방금의 발언이 너무 선 넘었고 무례했잖니 200개 충전하자 영현아 어 쏠 거야 어 아 에반데 그래 장영현이 너도 거기까지다 어 거기까지다 참 선택적 펜질을 하시네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장영현이 흠흠 흠흠 윈여자 기우기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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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정치 얘기해 정치 얘기한 게 뭐 있어 어 그니까 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암흑기는 이미 시작이 됐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청년 결백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뛰어나고 아주 유능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미 어 파국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 명이 된다 그래서 대표자가 뭔가 다르다 그래서 바뀔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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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살기가 참 팍팍하다 이 여러 분야별 카르텔부터 조질 수 있는 세력이 나와야 함 윤보고 그거 하라고 뽑아줬더만 직가 당내의 카르텔 만들고 있음 그니까 그 내 말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아주 암담하다고 막 대한민국이 살기 팍팍하다고 얘기해서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결혼 포기하고 뭐 노후다이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현생을 즐기면서 혼자서 자취하면서 유유자적하면서 남한테 크게 피해 안 주고 소소한 어떤 행복 집에 와가지고 그냥 치킨 한 마리에 맥주 한 캔 마실 수 있는 그저 그런 여유 정도 즐길 수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이라면 대한민국에 사는 건 나쁘지 않죠 네 다만 거기서 내가 이제 쥐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결혼을 하려고 한다든지 여러가지 뭐 야망이 있고 야욕이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뭔가 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몇 가지 큰 어떤 인생의 이벤트들을 그냥 과감 없이 포기하고